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10판 생물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화학과 관련된 얘기 엄청 많이 했죠. 이게 생물인지 화학인지. 오늘 진행하는 6장부터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공부했던 화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생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나 내지는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6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생물이야 살아있다 라이프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다루는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더 언급하고 진짜로 우리 생물과 관련된 세포부터 얘기 진행하실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생물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물의 특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체 내부를 거대한 화학반응 덩어리야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생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학반응을 총칭할 때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가면 환자분은 신진대사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게 사실은 이 물질대사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화학에서 얘기할 때도 이 물질의 반응을 얘기를 할 때 큰 물질이 부서지는 과정과 작은 물질이 모여서 화학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듯이 생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물질대사도 크게 경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우리 5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작은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큰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물질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 과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음식 드시면 그쵸? 음식 드시면 안쪽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잘게 잘게 부수는 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큼직한 물질을 쪼개서 작은 물질로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이제 이화작용의 경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 물질이 뭐 저분자에서 고분자 된다. 고분자에서 저분자 된다. 물론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이때 더 중요한 얘기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오장에서 봤던 것처럼 보통은 이런 과정이 이제 탈수축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합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고분자였던 물질을 저분자로 쪼개면 아니 그때 결합했었던 그 많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쓸모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에너지는 외부로 방출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사용하시는 에너지가 사실은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대사를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생물체 내의 대사경로의 중요한 특성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여러분들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과정은요. 한 단계로 끝나는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제일 컸던 거를 쪼개서 중간 물질을 만들고 더 작게 만들고 더 작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다시 반응물로 해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생성물을 또 반응물로 해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학반응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때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모든 단계마다 여기 있는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 체내 환경이야라고 하는 것이 이 화학반응을 하기에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학반응을 한다고 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활발한 분자들이 반응을 하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유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열에 약하고 그래서 우리 체온은 36.5도로 유지가 되게 되어 있고 생각보다 높은 온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화학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은 온도에서 반응을 진행하려고 하면 사실은 진행하기 어려운 반응이 많거든요. 또 심지어 주변에 물이 많아요. 물 같은 경우는 뒤쪽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있어버리면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생체 환경 자체가 화학반응을 하기에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야지만 진행되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응들은 큼직하게 동화와 이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반드시 효소가 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생물체 대사 경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에게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관련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우리 쓰기 많이 쓰는데 점심 못 먹어서 에너지가 너무 없어 힘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혀 에너지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대답 잘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사실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물리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역학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생겨야지만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일이라고 할 때 굉장히 넓은 범주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밝잖아요. 그렇죠? 빛, 에너지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지금 움직인다고 하면 움직이는 저한테 쿵 부딪히면 되게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운동하는 저에게 속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큼 충격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 열 에너지가 있으면 물을 끓일 수도 있고요. 단백질 변성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들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에너지라서 분자들이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를 많이 든다고 하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열 에너지가 적게 있다고 하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열 에너지가 조금 특성이 마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어.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놈은 많고 한 놈은 적다고 하면 반드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동하는 열 에너지는 힛이라고 해서 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는 사실은 열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과 관련이 되는 거니까 어떤 운동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가지게 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건 사실 중고등학교 물리시간에 배우셨을 내용이라서 제가 살포시 연필을 발등에 얹어놨을 때 내 발등이 느끼는 그 느낌과 이 연필을 이만큼 높은 곳에서 연필을 놨다. 그러면 이 연필이 떨어지면서 내 발등을 콕 찔렀다. 그때 내가 느끼는 아픔이 똑같지가 않죠. 그것이 이 연필이 이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높이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위치가 잡힌다거나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를 의미하는데요. 구조 때문에 생긴다는 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는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구조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야. 내가 고무줄을 가지고 삐뚤었어요. 점점 더 삐뚤었어요. 삐뚤어서 점점 더 멀어지면 뭔가 공포감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한 손을 놓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그 구조가 달라졌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에너지. 사실 그것도 일종의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생물체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도 마찬가지 에너지의 한 종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